자즈아 맞는 저희 팀 이름 팀 이름? 치유 치유 가자 뭔가 들었을 때, 함성 뭔가 깃발 우리가 승리한다 빅토리 난 재유가 지금까지 부동의 1위잖아 재유가 그래가지고 잘생겼는데 랩도 완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거의 모두가 잠든 세 명인데 아까 보고 썼던 가사를 쓰면서 자겠습니다 아빠 안 잔다 집중해서 써보겠습니다 나 시훈이 진짜 강적이거든요 이기기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니까 진짜 속으로는 칼을 갈고 열심히 준비해야 멀리서도 말아 맞지 후회 말 후회하지 않아 구애받아 나를 구해는 날 끝나지 않아 꼭 지켜봐도 원하던 바를 쟁취에 취해 승리해지 않는 넌 갖지 못해 날 막지 못해 그래 알아돌아 맡기지 못해 must be the player 막 랩에 재미있게 훼쳤던 어리매 후식하단 말은 무십 푸샷 난 믿어 till the edge 그래 여기 난 떨어지만 난 떨어지지 못해 절대로 놓지 못해 절대로 놓지 못해 cause 뭐 믿어 와도 날 믿어 밀어주는 니들의 발을 이루기 위해 박차를 가 다 마심 날씨단 버려 간심 염치 따윈 없지 법칙 따윈 없지 따윈 없지 내게 닥친 시성과 신혼 다 신경 안 써 난 신경 쓸 걸 날 날 신경 쓸 걸 알아 왜 멀리서도 말 안 맞지 right life 이건 맞지 high five 답은 많지만 without you I can't move 날 일으키는 그들의 구원 그래 빛나는 stage 날 위한 공간 수많은 fans 날 위해 건강 가져갔네 내게 친구들 한 러비야 말 있잖아 받으려고 work at a girlfriend Who am I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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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누구지 너도 알지 않아 Who am I? Say what? Who am I? 저는 진짜 형한테 감사한 게 왜? 진짜 형 때문에 시작 진짜 많이 는 것 같아요 맞대요? 형 옛날에 크루 활동할 때 뭔가 되게 자극제 같은 게 많았다 했잖아요 아 형한테 많이 배워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싶고 앞으로도 맨날 뭐 그래? 고생했어 그냥 나는 뭔가 이걸로 됐어 Can't call me audit You can call me idol Yeah, yeah 나를 뭐라 부르더니 이제는 신경 쓰지도 않시다 그래 말로만 난 action 증명해 보이니 been out of life but out of mind What they think I just do was mine huh? O, o, cz, o R,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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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형, 이다, 쿵달하라 ต vegan We are K-POP M 아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